오늘도 나의 바쁜 하루가 회사에서 시작되고 그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무렵 나는 바이오미를 연주한다 안녕하세요 두얼굴에 저스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 비밀을 알게 되실거에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린 연주제 저스틴 씨를 찾습니다 방송실로 와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섯 명이 외부를 모았어 하고 싶은데 화사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다트 분부를 스위스에 만들고 있어 스위스 기사로 발령 신청해봐 발령이 나더라도 연주여행은 쉽지 않을걸? 스위스는 코로나로 재택근무로 시스템이 바뀌었어 그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연주여행이 쉽지 않아 두꺼운 걱정 마법을 공개해주신 매콤짱이 대신 연출을 해줄거야 오케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